향후 450조를 목숨 걸고 투자한다는 삼성전자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총리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 경영진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마르크 퀘터 네덜란드 총리를 면담했으며 퀘터 총리는 자기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이 부회장과 퀘터 총리가 만난 건 2016년 9월 이후 6년 반입니다. 퀘터 총리는 지난 3월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퀘터 총리가 최첨단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를 삼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의 7nm 이하의 미세회로를 새길 수 있는 최첨단 필수 장비다. ASML이 사실상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연간 50대 안팎이며 차는 곳은 많은데 공급이 달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간 쟁탈전이 치열한 제품입니다. 최근엔 상황 더 심각해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품 장비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ASML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지난 3월 베닝크 CEO는 적어도 2년간엔 EUV 장비 등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ASML 공장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이 빚어졌으며 당시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번 화재로 약 12에서 18개월인 ASML의 EUV 장비 리드타임이 더 길어질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올해 ASML은 EUV 장비 55대 생산을 목표로 할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로 이 중 삼성전자는 18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품 부족과 화재 영향으로 제때 장비를 납품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북을 각오로 투자한다는 이 부회장이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EUV 장비 수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직접 EUV 확보전에 뛰어든 책임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ASML이 2025년 출시 예정인 대당 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하이뉴메리컬 어퍼처 EUV 도입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한 반도체 공정이 가능토록 하는 장비로 앞서 인텔은 2025년 이 장비를 5대 도입하는 계약을 ASML과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제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ASML 장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5일에는 유럽 최대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벨기에 아이맥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맥은 1984년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3국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종합반도체 연구소입니다. 현재 95개국에서 모인 4,5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연구를 수행하며 3에서 10년 뒤 상용화될 미래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ASML과 아이맥을 연이어 찾은 것은 삼성이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려는 또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